네 이번에는 총선 22대 총선 부평구 을선거구에 출마하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출마 배경과 소개를 함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평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선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느끼다시피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경제는 늘 흔들리고 있고 정부는 대책이 없습니다 국가안보도 늘 위기다 남북긴장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익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노력해온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과 안착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우려가 앞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를 영입인제사호로 발탁하여 부평을 해 후보로 냈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저는 외교안보분야의 전문가로서 안보문흥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력투자유치특보로 인천광역시에서 일했던 경험 청와대에서 국정전반을 다뤘던 경험 그리고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서 해외경제의 정보를 수집, 분석했던 경험까지 포괄하여서 우리 부평이 새로운 길을 맞는 더 나은 부평 인천경제를 이끌어가는 부평 행복하고 쾌적한 부평 더욱 잘사는 부평을 함께 여러분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부평을 선고구는 다자구도 양상인데 상대 후보들과 비교할 때 본인의 강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중앙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정을 5년 동안 운영하는 데 참여를 했고요 국가정보원에서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고위직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세계경제의 흐름, 남북관계, 발전, 평화, 안보 다뤘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보건 안보까지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보건 안보 문제까지 다뤘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경험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인천광역시에서 국제연력투자유치특별보좌관을 했다는 점 나아가 상하의 총영사로서 우리 교민보호, 기업보호까지 했다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 다뤄봤기 때문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맡고 있는 우리 부평에 함께 계획하고 함께 집행하고 함께 실행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 하는 강점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다른 어느 후보도 정부에서 각 분야에서 학계에서 저처럼 일하시는 경력은 없다 전부합니다 공약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내놓으신 공약들 중에 눈에 띄는 게 세금은 가볍게, 지갑은 두툼하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활상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이 대출 금리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은행의 초과 수익을 환수해서 세금으로 거둬가지고 나눠주는 정책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주택담보를 한 대출 이자를 실질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자 그래서 한은의 기준금리라든지 미연방준비제도의 금리에 비교해서 과다하게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정부에서 시정 공고 명령 형태로 해서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도록 해서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 내지는 보유로 인한 세금, 금리 부담을 낮춰서 실질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이자를, 대출을 연장한다든지 할 때의 어떤 비용도 다 낮추는 쪽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소득세에, 우리 근로소득세에 기본 가세 구간을 예를 들면 3천만 원이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면 높이는 거죠 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낮추는, 근로소득세의 부담을 낮추는 것을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했을 때 자영업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의 이자를 좀 낮추고 또 대환, 대출의 연장이라든지 대환할 때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것, 또 정책금융을 늘리는 것 무엇보다도 정책금융을 저금리로 폭넓게 제공하는 것 정부가 가장 크게 써야 되는, 신경 써야 될 대목입니다 부자는 감세하면서, 왜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낮추고 이 이용, 금융 이용 기간은 늘려주지 않는 것입니까? 또 왜 대환할 때마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영업자의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 예산을 늘리겠다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저는 잡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GM 부평공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현재 GM 부평공장에서는 한 차종만 생산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플러그든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6천억을 투자하겠다라고 GM에서 발표를 했는데 또다시 이게 취소된다고 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노조가 아주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GM이 플러그드 하이브리드 사업에 6천억 투자를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 자체의 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측면보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모두 전기차 생산을 낮춰야 한다고 해서 기존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 대선은 올해 11월 5일이면 끝나게 되거든요 즉 단기적인 현상일 수 있다 GM 본사에서 한국 GM에 내린 지시가 과연 경제 전략적인 지시인지 아니면 정치 상황을 반영해서 일종의 선거에 협력하는 그러한 행위인지까지도 우리가 더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GM 본사의 의도, 계획을 좀 더 찬찬히 살피고 필요하면 협상도 하고 GM 본사의 정책 방향을 요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부평 공장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한 전진기지가 되고 연구 집중 시설이 됩니다 즉 미국 GM 본사에서도 부평 공장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면서 부평에서 차종이 늘어나고 미래의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덧붙여서 부평 캠프 마켓 이전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활용만 놓고 본다면 역사문화, 체육, 생태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공간 우리 부평 시민, 부평구민이 새롭게 누릴 수 있는 공간 또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 의료시설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상업시설도 일부 들어가서 그동안 우리 부평 주민들이, 부평구민들이 불편하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채워 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재산보급단, 1113, 공병대까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부평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희망을 담아서 우리가 이 토지를 제대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국방부와 일했던 경험 주한미군과 미국 국방부와 대화했던 경험을 살려서 가급적 빨리 이 부지를 우리가 이용하고 싶은 방향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한 4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평을 박선원입니다 저는 1호 공약으로 지갑을 보다 두툼하게 세금을 가볍게 내놨습니다 우리 실생활, 민생에 가장 접근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일했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일했습니다 왜 그분들이 저에게 요직을 줬겠습니까 이를 해결해내는 능력, 해결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말로만 하는 정치, 말로만 대신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그 뜻을 실행에 옮겨서 결과를 여러분들께 갖다 드리는 바로 그러한 정치, 그러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원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평구을 선거국에 출마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박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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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원 한글자막 by 한효정